사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이 이번 주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인에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에게 유리한 환경이 마련됐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위험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자칫하다간 사망으로까지 생존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었는데요.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유세 현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총격이 5발 정도 있었고요. 이 총발 한 발이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를 스치면서 귀를 부상 입는 데에 그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안전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죠. 다만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는데요. 폭력 행위를 규탄하는 이야기들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부 시간으로 오후 8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8시에 또 한 번의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행위를 규탄하는 내용들 반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했던 순간이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귀한 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코멘트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피격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질 건 이번 주 주식시장에서 관련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라는 코멘트 있었고요.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도 암살 시도 이후에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22포인트나 올랐었다라는 코멘트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도 이런 모습들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코멘트가 되겠습니다. 게다가 거물들의 지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살펴봤는데요. 일단 빌 에크먼, 퍼싱스케어 캐피털 매니지먼트 설립자, 특히 억만장자계의 거물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이 빌 에크먼이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지지에 나섰습니다. 이전까지는 조금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었는데, 이번 피격 사건 이후 내 생각이 잘 정리가 됐다면서 공개적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에 나선 겁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같은 경우에도 지지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분명히 하는 글을 X에 올리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다시금 백악관에 재입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이 외에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대선에서 사퇴한 데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선 중도 포기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배팅이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 지금 가능성을 표시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폴리한 업체가 폴리마켓이라는 지금 예측 배팅 사이트에서 나와 있는 중도 포기 가능성에 대한 배팅인데요. 지난 ABC 인터뷰를 진행했던 이후 중도 포기 가능성이 좀 낮아지는 듯 했지만 시장은 다시금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또 다른 여론조사, 트럼프와 바이든 간의 대결 구도에서 여론조사가 곧 또 나오겠죠. 이때 만약에 지지율 격차가 트럼프 쪽으로 더 강해졌다라는 시그널이 나온다면 바이든에 대한 중도 포기 가능성에 배팅하는 그런 배팅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장에서 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예측을 해보기 전에 바이든에 대한 사퇴 포기 가능성이 커진다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시선도 당연히 이목이 집중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폴리마켓이라는 예측 사이트에서 인물별 대선 승리 가능성을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진한 파란색이 되겠고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하늘색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큰 격차가 나진 않습니다만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는 훨씬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해서 트럼프 강세에 대한 배팅을 해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장에서는 일단 변동성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사퇴론에 대해 힘이 더 커질 수도 있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커지면서 금융시장이 한 차례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죠. 변동성 지수 연중으로 보면 계속해서 12에서 14 사이에서 최근에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빅스 지수 다시금 올라올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여론조사에서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나온다면 오히려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측면에서 변동성은 또다시 낮아질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자산에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달러 인덱스 최근에 104 수준에서 지금 안정화를 보이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인플레 둔화가 더려질 수 있다는 쪽으로도 시선이 옮겨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또 시기적으로 늦춰지게 된다면 달러 계속해서 우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 유지될 수 있다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또 국제금값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요일장에서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찍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요.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일단은 안전자산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채권에 투자하신 분들 특히 국채에 투자하신 분들 빛을 보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벌써 금이 이만큼 오를 때 국채 가격은 정말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금 백악관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금리 인하는 생각만큼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규모 재정 적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감세 정책으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가 될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 금리 오를 수가 있는데요. 국채 가격은 국채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채의 지지 부진한 흐름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금 백악관으로 돌아올 경우 국내 증시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코멘트들이 있습니다. 대규모 관세를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 만큼 무역 전쟁이 다시금 발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미 대중 무역 전쟁 때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런 기억들 다시금 한번 되살려서 국내 증시에도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